2019 KBS 연기대상 신인상 조선로코 녹두전 강태원 내 심장이 터질 뻔하였다 그까지 갈 것이다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널 가질 것이야 단 하나의 사랑 김명수 인간은 21시면 죽어 많은 거 안 말하잖아 그냥 나 좀 놔둬요 제발 결국 실현되고 말 예언이라고 해도 내가 바꿀 겁니다 당신 뜻이 아닌 제 뜻대로요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김재현 맞나? 어? 너 미쳤어? 어떻게 처음 봐는 남자 얼굴도 기억 못해요? 오래 봐야 이쁜 사람이라고 하던데 오래 못 보게 돼서 아쉽네요 닥터프리즈너 박은섭 내가 이사장 아들이야 이 자식아 나 이제 사생긴 반성 자 오지 마 내 몸에 손 내지 말라고 이 새끼야 동네 변호사 조드로투 죄화벌 정준환 별론 변호사 따위가 나 잡으러 온 거야 지금? 엎드려 아니 좀 가만히 좀 계시지 마시고 뭐라고 말해 좀 하시라고 좀 왜 그래 풍상시 차서원 다들 나 한 번 보면 기억하던데 잘생겨서 악호지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또렷이 기억하는데 대물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찾아올게 지금은 빈털터리 거지 새끼지만 부끄럽지 않은 너만의 남자가 될게 후보에 오른 6명의 배우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언젠가 후보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연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신인상 남자 부문의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2019 KBS 연기대상 남자 신인상 수상자는 빛나는 트로피의 주인공은 세 분이십니다 강태호 씨 김명수 씨 김재영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수상자 강태호 씨는 조선로코 녹도전에서 차열무 역을 맡아 조선판 로맨티시스트부터 야망남의 모습까지 다채로운 연기를 소화하며 떠오르는 신의 배우로 주목받았습니다 단 하나의 사랑에서 천사 단 역을 맡은 수상자 김명수 씨는 천사에게 찾아온 첫사랑의 감정을 몰입도 있게 그려내 차세대 로맨스 남주로서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상자 김재영 씨는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서 재벌 2세 구준희 역을 맡아 차도남의 매력을 뽐내며 시청자들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분이 상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강태호 씨부터 하실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강태호입니다 네 제가 KBS 연기대상은 처음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 해 동안 너무 저에게 고마운 분이 계셔가지고 간략하게 고마운 분들께 인사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조선을 얻고 녹두전이라는 작품의 기회를 주신 제작사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김동희 감독님, 강소영 감독님, 임예진 작가님, 백소연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거의 녹두전 촬영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추운 날, 더운 날, 힘든 촬영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윤이 형, 소연 씨, 다연 양, 건희 그 외 출연진분들과 선배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제 뒤에서 묵묵히 지원을 해주는 알루에 은경 원장님과 아랍 누나, 그리고 사랑하는 판타지오 식구들 민옥 본부장님, 승현이 형, 초록 누나 그리고 제 옆에서 가장 많이 고생을 한 제 매니저 형, 갓동협, 동협이 형 너무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습을 TV로 보고 계실 사랑하는 가족 제 어머니, 아버지, 준환이 형 그리고 가족만큼이나마 절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박재숙 원장님과 같이 이 자리에 와주신 이세영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율무라는 임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배움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연기자가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랑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강태우 씨 자, 이어서 소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굉장히 떨리네요 우선 집에서 보고 계실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속사 대표님, 이사님, 소속사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랑 고생하고 있는 우리 담비 교위, 보라미, 현주, 상미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은 뷰티브 인생 원더풀에서 구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우리 한준서 감독님, 배움이 작가님, 이윤진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렇게 촬영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인하, 민석이 형, 박이 형, 우리 태성이 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드라마가 아직 반 정도 남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더 공감 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준이라는 역할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단원한 사랑의 이정석 감독님, 최영규 작가님, 그리고 계서희 누나, 그리고 동건이 형을 비롯한 제 배우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저희 병태기 형님이랑 문보연 센터장님이랑 그리고 저희 채린이 누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김병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나라의 사랑 사랑해주신 시청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임피니트 친구들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